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3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 및 개표 현장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견되는 아주 이상한 투표지에 대한 증거물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튜브 채널 화면대겠지 님이 경남 양산처럼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분류기는 물론이고 개수기 그리고 개표 상황표까지 총동원해서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버리는 그런 새로운 조작 수법을 참관인의 정언을 통해서 방송에서 정말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표 부풀리기에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지만 표를 그냥 빼먹기 이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선거 조작의 혁신 사례로 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년 정도 선거 문제를 들여다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3구 대선은 4.15 부정선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선거다 이런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일제히 침묵하고 야당도 침묵하고 당선인도 현지까지 굳게 입을 다문 상태입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그런 야속한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야당은 3월 5일 날 은평구 신사일동 확진자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자에게 교부된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사전투표지 아주 맹백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을 방문해서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튼이라는 그런 낭보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유감성명서 정도는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예의를 처리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겼으니까 모두가 땡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3월 7일을 기점으로 한국 언론들은 3구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정거물들을 일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3월 13일 날 매일경제 노원명 여론부장에 선 부정선거 얘기 이제는 못하겠지라는 허망한 기대라는 칼럼의 하단에는 3월 15일 아침 5시 30분 기준으로 117개의 의견이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장문입니다. 그만큼 독자들이 시간을 들여 썼습니다. 독자들이 시간을 들여 쓴 것은 한 언론인의 칼럼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그야말로 논문을 소논문을 읽는 것처럼 독자들의 논평을 읽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원명 부장의 주장은 부정선거 언모란저들에 대한 일방적인 질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자들은 한 목소리로 강하게 노원명 매일경제 여론부장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독자 의견만 모아서 여러 차례 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세상 민심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여론의 동향은 분명합니다. 민심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3부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동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신 반의해오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 3구 대선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바로 3구 대선에 저질러진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HY님의 주장입니다. 상단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데이터, 정거, 정언이 차고 넘치는데 이런 소리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언모론이다라는 그런 언론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실로 놀랍습니다. 그대가 진정 기자라면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단 30분이라도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씨가 할 일이 없어서 부정선거 방지대까지 결승했겠습니까? 대법은 재검표 현장에서 조직적 부정선거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재검표를 진행한 대법관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너무 엄청난 사건이어서 세상이 뒤집어질까 급이 나서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부정선거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할 뿐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에서 모두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대와 같은 언론인들의 침묵 또는 엄호사격에 크게 힘입어서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민의 애껄는 이야기는 논리정련하기도 하지만 참 얼마나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자의견을 참 많이 소개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보통 시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긴 비교적 장문의 논평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논평입니까? 다음은 또 한 분입니다. 노은명이란 기자에게 묻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판결을 2년 이상 미루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한 번이라도 부정투표의 증거를 본 적이 있는가요? 3구 대선에서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20% 이상이라는 그 정도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언론입니까? 아니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입니까? 부정선거를 없애려면 사전투표를 금지하고 전자개표 금지하고 선거관리관 개인 날임 및 도장 찍고 투표하면 부정선거에 최소한의 방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안 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20% 정도 차이나는 투표통을 재검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언모론으로 몰아붙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칼럼을 노원명 매일경제 여론부장은 쓰시기 바랍니다.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이렇게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없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언모론이고 그것은 한심한 주장이다 이런 노원명 매일경제 여론부장의 주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론이든 모두가 그냥 덮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인문 부장이 칼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원명 칼럼을 읽고 남긴 111개 정도의 댓글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지금 정시에 판단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여론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병호 tv는 부정선거 언모론자를 비난하는 3월 14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언모론 제재는 마땅치 않아 연합뉴스의 3월 14일자 송은경 오진송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1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설문조사에 응한 겁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언모론이다. 단 5% 지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다. 94%입니다. 그러니까 4점 몇 프로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94점 몇 프로가 되니까 훨씬 높은 겁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고 팩타다가 94%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1% 미만입니다. 여론조사처럼 은밀하게 표본 집단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단답형 답을 구한 것입니다. 답 한 분의 특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94% 이상이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고 팩트라는 주장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공병호 tv를 즐겨 보더라도 무려 10만 가운데 94%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노은명 매일경제 여론부장 주장처럼 부정선거는 언모론이라도 믿는 사람은 불과 4점 몇 퍼센트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답한 사람은 1%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면 문제될 수 있을 것을 보는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은 완전히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대척점 마주보는 입장에서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해결한다는 것은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가 색출되고 관련자를 언보를 취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공정선거에 확립하고 선거정의를 확립하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부정선거를 건설하는 두 가지 작업이 완수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경선을 통과하세요 WHO의 경선을 주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에 처해 나는час 앞sta visibility 중 하나가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가 방 Globi 정복이라 보호 주oup Clay Humberger 공사질이 유통ED한 priced bang This film을 slips vida emsi layers and Many gospels의selling Mr. W축agon을 리액션을세 내 Sofia